노루타님 노루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루타님 아 지금 패치된거죠? 이거 전부 전부 이거 패치됐구나 맞네 패치했네 아 그러네 패치했네 패치했어 패치했어 패치했네 패치했네 이걸 쇠기를 여기 쇠기 땐 여기 놓고 여기다가 이걸 할까 그러면? 그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이렇게 쇠기 때는 이렇게 하고 레이드때는 이건 여기가고 이걸 일로 내리고 그럼 되겠다 어 됐네요 됐네요 에그 데이터가 없어서 영상이 자꾸 끊기네요 지금 많이 끊길걸요 아마 지금 시청자분이 몇분 안계셔가지고 아마 그 한국서버가 안잡혀서 많이 끊길겁니다 흠흠흠 흠흠 막내마고 잡자 거기 있대요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 방송으로 만났을때는 엘모님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일때는 어 그냥 엘모누나라고 본방화 레이드 출바전 세게러 손풀기인가 보군요 근데 아마 저 탱커로 갈거같아요 에드나는 줄 알고 깜짝놀랐네 에드나는 줄 알고 깜짝놀랐잖아 자 안광 이거 끝나면 피하세요 피하세요 전 주말에 영웅 짜서 가는데 흠은 파이팅입니다 영웅 자리 있나요? 저 영웅 파티 구해야 되는데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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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깠네요 어흑 잘못 깠네요 스스날 티벼 제가 먹을게요 빠르게 합리합시다 아 지돌이 쿨이구나 안광 쥐고 왜 조금씩 렉 걸리는 거 같지? 아 불필요한 걸 안 껐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렉 걸리는 거구나 이거 레이드 끝나고 불필요한 거 끄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토 지금 렉이 좀 심하다던데 괜찮나요 지금? 안토 렉 좀 많이 심하다던데 스턴 한 방 충만한 강타 조심하고 자 안광 한번 자 차단 쿨 나이스 아 영웅 렉이 상당해요 키메님 주사위 안나온거는 길드 길드 채팅으로 제가 봤고요 레이드 8시 반이요 8시 반 지금 아마 딜러 한자리 정도 비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에껌님 그거 에껌님 간다고 해가지고 에껌님 포함시켜서 지금 한자리 비는데 에껌님은 가는 거 모르시던데 저번에 간다고 했잖아요 에껌님 안가는 걸로 생각해서 지금 두자리 남았습니다 일단 에껌님 안간다고 해서 두자리 네 지금 딜러 한자리 비어요 탱또는 딜 안광 쓰고 깔때 쓰고 운명의 베기 조심하고 안광 쓰고 바닥 조심하세요 자 안광 한 번 더 바닥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넴 쪽으로 갑시다 네 왔습니다 아 정술이요 정술 가실 캐릭으로 8시 반까지 접속해 주시면 돼요 가실 캐릭으로 자 안광 한 번 아 에껌님 오시면은 이제 그거 뭐냐 풀이네요 그러면 에껌님 오시면 풀이네요 홀스님하고 그럼 홀스님하고 에껌님 오시면은 네 풀 홀스님하고 에껌님 오시면 풀 조금씩 렉 벌리는 것 같아요 탱으로 가셔도 탱이나 딜로 가시면 됩니다 홀스님은 가실 아이디 한 번 적어주시면 제가 일단 달초는 드릴게요 필요 없는 것 좀 끕시다 아 이거 희수님 방송을 틀어놔서 그런가? 희수님 방송 틀어놔서 그런가? 그것 때문인가? 제가 희수님 방송 음소거 해놓고 그냥 창 내려놨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 한 분 늘게끔 그렇게 음소거만 시켜놓은 상태예요 스턴 자 구슬주포 안광 쓰고 차단 쿨 아까 1렘에서 340만 나왔죠 딜량이 1렘에서 340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턴 구슬 줍고 안광 한 번 더 음식 음식 하고 올게요 저는 달님 어서오세요 달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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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비가 그 뭐냐 좀 길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달쳐드릴게요 구아 구아 갸 특이하네요 한 번 보고 이동해야겠다 한 번 보고 쏴야겠다 안광 쓰고 승리 안광 빠른 달초 구아 악 자아 악 됐어 초대드렸습니다 자 안광 아니요 아만토른 직접 드세요 자 안광 쓰고 탬사업 하고요 탬사업 하고요 풀기 하나도 없는데 안광 쓰고 스턴 안방 안광 쓰고 안광 쓰고 그리고 얘 뭐야 얘 뭐예요 얘 뭐예요 얘 막 지하에서 뛰어왔는데 방금 잘못본게 아니면 얘 막 지하에서 뛰어왔는데 방금 킵 쓸리지 않게 조심하고 얘 방금 막 지하에서 왔거든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아니예요 저 지하에서 달려왔어요 아 눈깔빔이요 많이 써야죠 눈깔빔 아 아 근데 그 어차피 전멸은 안했어요 저 치명 있고 뭐 멀 기다리고 있나 안광 나 안광 야 나 숙작 썼는데 분해강선을 나한테 쓰네 아 여기 하니까 디버프를 가린다 디버프를 가린다 치명보조 치명보조 먹으러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주인 마무리하고 영상은 포기고 그냥 소리만이요 아 아 아 에그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? 제가 에그 안 써봤는데 에그를 제가 안 써봐서 잘 몰라요 저처럼 무제한 쓰세요 무제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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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 무제한 소리가 또 끊겨요? 아 그러면 안되는데 소리 끊기면 안되거든요 자 등강기 자 안광 쓰고 붓을 먹고요 자 다시 아 제발 톰소년님 제발 톰소년님 제발 제발 그러지마요 제발 탈퇴 여기서 쓰고 안광 한 번 더 자 템스왑 탈퇴 방금 그 드립 때문에 아만툴 떠났다고 하고 분제급 갱을 하네요 초심을 잃으셨듯 잃으신듯 까지 많은 얘기가 나오네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분자님 위치가 조금 안좋은데 안광 쓰고 자 계속 딜 이제 딜 확 올라갈거에요 이제 미터기 보세요 이제 이번 인프때 딜 확 올라갑니다 미터기 보세요 아니네요 그렇게 많이는 안올라가네요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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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단 조심하세요 사단 겹치고 자 그 다음에 각관 먹고 안광 사단 겹치고 4백만 괜찮네 4백만 제 기억엔 재밌는 분이였는데 기억이 왜곡되었나 네 왜곡된거에요 그거 왜곡된겁니다 2층 가야겠다 2층 가야겠다 여기 왼쪽 2층 한 번씩 안터지는데 지금 그냥 그때 운이 좋으신건가봐요 제가 봤을 땐 운이 좋으신거 운이 좋으신가봐요 운이 좋으신가봐요 입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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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걸어주세요 popular 지금 쬐내 으 탈모나 걸려라 아 재미없으면 탈모음 아 송수녀님한테 말하신거구나 지금 당황했잖아요 전주알보 안광은 진짜 획기적이었는데 그게 획기적이라고요? 그게 획기적이라고요? 백날림 내일 어제 깨먹은 하층도 복구해줄 수 있나요? 복구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패치되고 가죠 패치되고 가요 근데 클리어하면 하층에서 다른 던전 나오잖아요 또 하층 나왔어요? 또 하층 나왔어요? 행강기 하나 돌 바뀌었을걸요 다른걸로 원래 안되는 원래 안되는데 분노상태때 되는것처럼 보이기만 해요 아 네 아 진짜요? 또 하층 나왔어요? 또 하층이라니 물량먹고 안광수치다 그냥 경로낭비가 조금 있긴하지만 안광한번더 안광한번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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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강기 아우 탈퇴 아직 한 20초 남았는데 그거 맞고 죽었네 분명 저 피했다고 생각했거든요? 아니었나봐요 분명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들 274만 괜찮네 274만 노템이네 아니 노템이라뇨 아 아 다섯 명 중에 나만 못 먹었어 아 아 어제 하층 천넴이 조금 힘들었어요 천넴이 아 복술은 정화가 있지 아 이번에 미녀와 짐승 그 카라카잔 수프 뿌리기 하는 애들 수프 뿌리기 하는 애들이요 네 8시 반이요 8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흠흠흠흠 파티는 풀입니다 파티는 현재 풀이고 8시 반에 그 8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 8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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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소 수프 이렇게 아 오 일 일 일 일 일 일